스모소스 난 싫은게 안좋아서 낸살이 보이는지는 안보여요 뭔가 큰게보여서 누군가 드디어 손을 내밀어 줬어요 근데 그 어두운 데에 있다가 손을 쫙 잡는 중간에 정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 앞에도 뭘 해야 내가 이렇게 더 발점만 하고 있다 그리고 나갈 수 있을까 어떤 태도로 선배들과 그 손을 대할까 참 고민을 정말 많이 감사합니다 김인기 교수님 한 해 동안 스마트 영상 공간에 베풀어 주신 교수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이 두터운 인연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영원하게 바라며 앞날에 건강과 기쁨이 함께하시길 바라는 마음은 인태에 담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그런 소식을 이렇게 하고 아니요 상대요 영원히 주연사 영원히 주연사 회장님이 일신우일신 일진우일진 일친우일친 그 잡아주신 게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동아리가 끝이 안 나겠죠? 네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를 마무리하고 감사라 주실게요 자 앞에 이거 들어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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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